2024년 3월 19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디지털인문학으로 전임을 뽑고 있습니다 담당 강의 리스트는 디지털인문학 개론, 영문학과 빅데이터, 데이터 스토리텔링, 데이터로 보는 영어권 문화, 영어 분석과 컴퓨터 같은 교과목을 담당하게 되시네요 공고기간은 4월 1일까지니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지난 학기에도 홍대에서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어떻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공고가 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뽑을 의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지난 학기에도 담당 과목이 저렇게 공지가 됐었나요? 거의 비슷하게 공지됐을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면 그렇게 다 과목을 공지하는 학교가 있는 케이스군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 베이스이신 분들이면서 디지털 인문학 하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별 세미나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네트워크형 DH 교육 모델 개발팀에서 학교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번 순서는 또병준, 김병준 선생님이시네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칠 전에 이화에 대해서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 연구 사례, 몇 가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DH 연구 사례 예를 들면 편지공화국이나 유명한 연구 사례 위주로 디지털 인문학 소개하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제가 디지털 인문학 2015년부터 석사 때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떤 논쟁 지점이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연구하거나 교육하면서 특히 느꼈던 점들을 좀 FAQ처럼 정리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웹엑스 네, 웹엑스를, 이건 줌이 아니라 웹엑스라서 세팅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맥스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시면 조금 김병준 선생님 초록 말고도 다른 초록들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도 이제 점점 세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콜포 호스트네요? 콜포 페이퍼가 아니고 어떤 일이죠? 우리가 그 에도라고 알고 있는 Alliance of Digital Humanities Organization에서 매년 그 국제학습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정기 국제학습 대회의 호스트를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일정이 조정됐다가 지금은 이제 대회는 3년 전에 공고한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고는 2026년에 호스트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2027년 호스트도 조금 있으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까지가 공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ADH 쪽에서 2027년도 생각을 하고 있고 2026년도 다른 데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어쩌면 이제 이런 이 정도의 국제학습 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3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지켜보시면 하는 것도 뭐 이렇게 관전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KADH에서도 2017년 거를 살포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FP네요 PNC 2024입니다 PNC가 뭔지가 저도 조금 되게 낯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Pacific Neighborhood Consortiu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태평양 주변의 국가들 간에 이렇게 그 학문적인 교류를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출발은 원래 유니버시티의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20세기 말 한 1990 몇 년도부터 이제 아카데미카 신이카 타임원으로 이제 호스트로 옮기고 주로 뭐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시의 각 학교들이랑 주로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PNC를 한국에서 호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NC가 뭐 사실 이제 주제는 없긴 한데 모든 주제들과 모든 발표들로 보면 그래도 항상 이 디지털 쪽에 항상 뭐 여러 가지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는 존재감이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는 만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홍보 좀 부탁받았습니다 고려대 만세 4월 15일까지니까 한 달 정도 좀 한 달이 안 남겠네요 이게 지금 나갈 때쯤 되면은 네 그리고 해주시고 뭐 포스터 서비션도 있고 뭐 그냥 페이퍼 서비션도 있으니까 그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고 궁금하신 건 또 이쪽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디지털 역사학의 물결이라는 컬럼이 이제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디지털 입문사회 과학부에 계시는 우동현 교수님이 요소신문에 디지털 역사학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컬럼을 연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병진 선생님이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우동현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카이스트에 오셔서 디지털 입문학부 이제 역사학 분야 디지털 역사학 분야에 조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뭐 한국역사연구반이라는 곳에 디지털 역사학 분과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해서 교수신문에서 아마 연재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올린 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링크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첫 칼럼이고 이게 한 10부작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네 내려가면 이렇게 네 내려가면 네 8부작이군요 네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아마 여러 디지털 입문학의 성과들 역사학 특히 그래서 그 성과들을 이제 미국, 유럽, 동아시아, 국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칼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동현 만세! 뭐군요? 아니 저는 순간 활발을 했는데 우동현 선생님이 언제부터 카이스트에 계셨나 왠지 더 오래 계시던 것 같은 게 작년 3월부터 계셨군요 네 작년부터 네 왠지 거기서 더 오래 하시던 것 같은 게 아무래도 그 임용 되시자마자 되게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셔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끝!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